회계 자격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5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사 김효원입니다 오늘은 회계 분야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자격증이죠 전산세무회계 시험일정, 접수방법, 난이도 등 수험정보부터 급수별 난이도 차이 그리고 취업정보까지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산세무회계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전산세무회계란 말 그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회계의 실무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론과 실무 이렇게 두 파트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마다 배정된 점수 비중을 보면 이론이 100점 만점에 30점, 실무가 70점입니다 확실히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이렇듯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확실하게 익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취업 자격증들에 비해서는 현업에서 선호되는 편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들을 꼽으라면 중소기업의 회계팀이나 격리직,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공기업에서도 채용 우대 가산점을 주는 곳이 있고 경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가산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세무사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나 격리직 채용이라면 전산회계 1급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최소한 전산세무 이상을 취득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잠깐! 전산세무라고?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다른 건가요?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산세무에게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로 난이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산회계보다 전산세무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훨씬 더 어렵고 2급보다 1급이 더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산회계 2급은 대학 초급 또는 고등학교 3급 수준의 회계원리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받는다면 전산회계 1급은 전문대학 중급 수준의 지식과 세무역의 기본 역량을 갖춰야 하고요 전산세무 2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지식과 세무역의 책임자로서의 실무 능력 전산세무 1급은 대학 졸업 수준의 지식과 세무역의 관리자로서의 실무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산회계 2급은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만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합격에 필요한 학습량도 많아지고 공부기간도 길어지는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산회계 1급은 이전공자 기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전산세무 2급은 두 달에서 최대 세 달 정도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취업을 하려면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해야 쓸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전산회계부터 차근차근 취득하려면 시간도 문제지만 비용 문제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 에듀일 전산세무에게 300% 환급 패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합격했을 때 인강 수강한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불합격해도 무료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거든요 그리고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특강과 합격 자료까지 함께 제공되니까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서 한 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세무에게가 어떤 시험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시험 일정은 언제고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전산세무에게 시험은 보통 짝수달의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치러지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총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 접수는 시험이 짝수달에 있다 보니 약 한 달 전인 홀수달에 진행이 되는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공지되는 기간 동안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접수창이 열리는 시각이 밤 12시라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접수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가까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고 싶다면 자정에 딱 맞춰서 접속을 하셔야 접수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분 동안 전산세무에게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계산기인데요 어떤 계산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준비해봤는데 일명 쌀집 계산기라고 불리죠 바로 이런 단순 사칙현상 기능만 들어있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회계 자격증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